1.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 책을 소개해주고 우선 그것부터 읽고 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이 절대 진리라고 우선 가정한 이후에 그러니까 진화심리학 책을 읽어야 인간심리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진화심리학의 적대적인 사람과 몇 마디 논쟁을 해본 이후에 그 사람이 진화심리학의 이론과 가설에 대해 쥐뿔도 모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진화심리학 책부터 읽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3. 진화심리학 이론과 가설에 대해 사실상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진화심리학이 심리현상의 해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4. 양자역학의 기본 수식들도 전혀 모르면서 양자역학이 완전히 틀렸다고 주장한 사람에게 양자역학이 대단히 강력한 이론임을 도대체 어떻게 설명한단 말입니까? 5. 그런 사람에게는 양자역학의 기초를 다룬 교과서라도 읽고 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리섭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장면에서 듀이엠 콰인 태제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어떤 가설이 자기 혼자 실험이나 관찰과 만나서 검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설의 배경에 있는 거대 이론 또는 패러다임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설과 함께하는 보조 가정 또는 보조 가설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당히 단순해 보이는 진화심리학 가설을 제대로 검증하려면 어떤 거대 이론들과 보조 가설들이 함께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화심리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졸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일반인과 인터넷에서 논쟁할 때 전문가 수준으로 엄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 정도는 이해해야 진화심리학에 대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논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것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니까 우선 쉬운 책부터 읽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순환 논법이 아닙니다. 리섭이 목격한 페미니스트나 레드필 지지자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선 책부터 읽으라고 한 것인지 리섭의 추측대로 순환 논법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문자를 하나 써야겠습니다. 영어에는 Benefit of the Doub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논쟁의 맥락에서 쓰자면 애매할 때는 상대가 유식하고 똑똑하며 성실하게 논쟁에 임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페미니즘을 겁나게 싫어하지만 페미니스트가 저에게 페미니즘 책이나 읽고 오라고 말할 때 순환 논법에 빠졌다고 무턱대고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덕화가 페미니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기에 논쟁이 더 이상 진척되기 힘들다고 그 페미니스트가 판단했기 때문에 우선 책부터 읽고 오라고 말했을 가능성을 무턱대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리섭처럼 무식하기에 용감한 사람에게 꼭 조언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니 꼴리는 대로 해석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너보다 무식하고 멍청해서 너한테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지만 너보다 유식하고 똑똑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남의 wej 남의 Poor's 한글자막 by 한효정